생각 없이 살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20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폴 발레디가 말했죠. 사진도 그래요. 생각 없이 찍으면 카메라의 노예가 되죠. 보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. 그게 다 생각 없이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생각 없이 찍은 사진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. 다 알아요. 좋아요 누르는 거 립서비스라고. 모두 가짜죠. 영혼 없이 얘기하는 거고요. 하긴 내 사진이 영혼 없이 찍었으니 그런 말 들어도 싸죠. 생각 없이 사진 찍는 거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? 감사합니다. 사진 직설 최곤수입니다.